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주요한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국한하여 생각이 본다면 한국에 필적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은 바로 tsmc입니다 파운드리 전문 기업으로서 애플, 퀄컴, 화웨이 등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로부터 수탁받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umc, 대륙의 smrc까지 포함하면 중화권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모두 6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의 최강자가 한국이라면 반도체 파운드리의 최강자는 바로 중화권인 것입니다 또한 tsmc는 이미 5나노 공정에서 양호한 수위를 확보하여 amd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amd는 2020년부터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차세대 cpu gen4를 생산하여 2021년 초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smc의 5나노 공정 수율은 7나노 공정보다 양호하다고 합니다 가장 냉정하게 기업 가치가 평가되는 곳은 바로 주식시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지 삼성의 반도체 사업 부문만을 고려하여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tv, 반도체를 모두 종합한 가치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만 하는 tsmc보다 낮은 것입니다 물론 주가는 기업 자체의 상황 외에도 외부 환경, 본사의 위치, 환율 등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tsmc를 단순히 하청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기업으로만 평가절하여 바라봐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경쟁자이며 한국이 앞으로 세계 12대 경제 강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벽인 것입니다 한국이 강한 메모리 시장은 비메모리 시장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텔이 cpu의 위탁 생산을 삼성에 맡길 것이며 이를 통해 tsmc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는 인텔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외부 기업에서 생산하는 사례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시장에 심심치 않게 이런 루머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인텔의 cpu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지만 간단하게 대표적인 몇가지만 뽑아본다면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서버용 cpu의 수요 급증입니다 그동안 점점 줄어들던 pc 수요와는 달리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매년 2-3배씩 빠른 성장을 하며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용 서버 시장에서 인텔은 99%에 이르는 독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ms, 구글 등 세계 유수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은 인텔이 cpu를 생산하기도 전에 구매해야 그나마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면에서도 서버용 cpu는 일반 pc용보다 한두세대 전액 공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덕분에 인텔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호황을 누리며 삼선정자를 누르고 다시 한번 반도체 제국의 왕으로 굴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늘어나는 서버용 cpu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 pc용 cpu 생산 라인의 일부를 서버용 생산 라인으로 정용했고 이 때문에 일반 pc용 cpu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째,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pc용 cpu의 수요 역시 강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배틀그라운드 등의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이 잇따라 시장의 출시됨에 따라 새로운 pc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후화된 생산 시설입니다 인텔은 올해 초 일반 cpu는 10nm 공정에서 생산하고 서버 cpu는 14nm에서 생산하여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킨다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현재 두 종류의 cpu는 모두 14nm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급증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인텔은 추가로 10억 달라를 투자하여 세계 각지의 생산 공장에서 14nm 공정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10nm 공정의 수요를 안정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AMD는 TSMC를 통해서 이미 7nm 공정에서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텔도 TSMC나 삼성전자의 외주 생산을 맡기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생산을 고집하며 신공정 개발과 생산 안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는 것보다는 10nm 생산 공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라도 일부 외주를 맡겨서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 인텔이 CPU의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길 것이라는 유튜버들의 영상이 주로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초가 된 것은 바로 일부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입니다 인텔이 지난달 20일 PC 제조사들에 보낸 공급 차질에 대한 사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인텔이 CPU의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는 내용으로 보고 TSMC가 인텔의 경쟁사인 AMD CPU를 제조하는 것을 고려하여 삼성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많은 유튜버들이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텔은 자체 생산 중인 품목 중 CPU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의 파운드리 사용량을 늘려 스스로 CPU를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즉 직접 생산하던 비핵심 제품들을 외주화하여 기존 라인과 생산 인력을 이제 핵심 제품인 CPU 생산에 집중시켜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인텔 CPU 위탁 생산 의뢰를 받았다는 소식은 오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텔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재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거대한 경쟁사와 협력하여 CPU를 생산하겠다는 생각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인텔이 TSMC에게 외주를 안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애플도 위탁하고 있는데 인텔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TSMC가 현재 AMD의 물량을 생산하느라 인텔의 위탁 생산을 거절해야 할 처지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인텔이 삼성에게 CPU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도 작고 맡긴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수량과 장기간 협력은 아닐 것이기에 삼성이 이를 통해 TSMC를 따라잡는 기회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포기할 줄 모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중국 곳곳에 건설되었으며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국을 밀어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국을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매우 입체적입니다 먼저 으름장을 놓으며 겁을 주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떻게든 협박해서 중국 시장에 메모리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게 만들고 또한 기술 이전을 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미국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일단 스스로의 입장이 난처해지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괴롭히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합니다 다시 작전을 바꿔서 삼성에게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을 요청하여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거대한 시장을 넘겨주겠다는 달콤한 말도 적당히 흘려줍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국가서열 2위가 직접 찾아와 회유를 합니다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화웨이는 삼성의 품위를 배워야 한다는 등의 마음에도 없는 립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2030년까지 세계 선진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만 반도체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빼내오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과 각종 복리를 앞세워 스카우트 해간 대만의 반도체 이용만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만 전체 반도체 개발 과연 기술자가 약 4만 명임을 고려하면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현재 대만은 중국의 인재 탈취를 대만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SMC는 특히 대만 출신인 리처드 창이 2000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파운드리 회사 SMIC를 인재 탈취의 주범으로 보고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반도체 이용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이용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중국은 내년까지 30만 명이 넘는 반도체 분야의 이용이 필요한데 대학과 대학원을 통한 이용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반도체 전문 이용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익 집단의 견제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반도체의 이용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반도체학과 개설 관련하여 대학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서 공자 말씀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 경쟁과 국가의 생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 깊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삼성과 중화 반도체 연합의 전쟁은 단지 삼성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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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